자, 그러면 다음 사연 계속 소개해볼까요? 네, 다음 사연 소개해보겠습니다. 55256님 나는 월어수목금 출근하는 직장인이야 에이티즈 목소리로 시작하는 거 너무 좋고 행복해 문자 봤으면 꼭 파이팅 외쳐주라, 알았지?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월어수목금 진짜 힘들겠네요. 그래도 에이티즈 목소리로 시작하는 게 힘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55256님께 바나나와 우유 드리면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사연은 9942님 안녕, 에이티즈를 너무 좋아하는 13살 초딩이야 어제 에이티즈 영상을 보다가 늦게 자서 아침에 겨우 일어났어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가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친구들이 안 와서 스쿨로드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 한 번 전화 한 개 해볼까요? 아, 좋아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분 친구랑 애기야, 애기. 어, 좋아요. 내년엔 총무가 더 애기야. 과연 이 친구가 우리한테 처음에 반말로 시작을 할까? 할 수 있을까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애기, 안녕. 어, 대박. 어, 대박. 그, 뭐지? 저희 지금 반말모드라서 저한테 반말로 하면 돼요. 네? 아니, 근데 13살인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반말로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우리 다 친구야, 친구. 팅구, 팅구. 맞아. 안녕. 어, 안녕. 혹시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 어, 안녕. 나는 안산덕성초에 다니는 6학년 3번 20년이야. 아, 귀여워, 귀엽다. 시현이, 시현이. 1학년 3번이구나. 지금 도서관에서 몰래 듣고 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도서관에서 몰래 듣고 있구나. 혹시 수업 시간은 아니지? 응, 수업은 9시에 시작합니다. 아, 아침에 일찍 가서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었던 거야? 아, 아니. 아, 그건 아니구나. 우리 읽고 들으려구? 응. 그럼 도서관에서 뭐해? 도서관에서 지금 책 속에 숨어서 듣고 있어요. 아, 진짜로?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그래? 어떡해, 어떡해. 너무 귀여워. 도서관 선생님, 여기. 장난이고. 아이고, 아, 귀엽다. 고마워. 우리 친구는 1급이 뭐야? 1급이 사회야. 아, 이거 사회야, 사회야. 우리 친구 무슨 과목 제일 좋아해? 나는 체육. 체육. 아, 역시. 체육. 나도 체육 좋아해. 체육 좋아해. 체육 좋아해. 나랑 잘 맞는다. 응. 친구, 피구 잘해? 어, 조금? 아, 자신격. 아, 자신격. 에이스구나. 혹시 우리 에이티즈한테 궁금한 거 없어? 어, 에이티즈 멤버 중에서 누가 제일 귀여운 거 같아? 나, 우영이. 맞아, 우영이가 제일 귀여워. 우영이가 제일 귀여워. 우영이지, 우영이. 혹시 일루전에 사는 뚜뚜왕자 아노? 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우영아. 알아. 아, 아나. 아, 아나. 아, 아나. 손가말를 거내 뚝 뚝 뚝 뚝. 알죠? 아, 아나. 따라 여기 있어. 오, 따라 여기 있어. 아, 너무 귀여워. 시연아, 시연이 정말 착한 친구구나. 아, 고마워. 시연이는 아주 착한 친구. 시연아 고마워. 시연이는 반 친구도 몇 명이야? 우리 스물세명. 스물세명? 어. 그러면 우리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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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스물세 명에 맞춰서. 빙그레맛 바나나 우유 보내줄 테니까. 와아아. 스쿨로드 들으면서 스쿨로드도 자랑 좀 해주고 우리 에이티 자랑하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좋다 맨날 하고 있어 아이 귀여워 시연아 이렇게 친구들한테 다 빙그레 바나나 우유 드린 거 처음이야 시연이가 처음이야 고마워 귀여워 오늘 좋아요 우리 바나나 우유 줄 테니까 친구들이랑 맛있게 나눠먹고 우리 또 오늘도 학교생활 잘하기 고마워 공부 열심히 해 안녕 시연아 파이팅 안녕 에이티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되게 너무 귀여워요 귀엽다 너무 귀엽다 토두왕자를 알아주시다니 깜짝 놀랐어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귀여워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0862님 안녕 나는 오늘부터 며칠간 출근 안하는 대학생 겸 회사원이야 누구보다 열심히 자고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미국에 있는 친동생이 전화 왔어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에이티즈였어? 라면서 에이티즈를 만났대 신기했어 하고 잠이 딱 깼지 역시 에이티즈의 글로벌한 인기 에이티즈 나 평생을 바쳐 사랑해 이 소식 에이티즈에게 전화 고 싶으니까 나랑도 전화해줘 알았지? 뚜뚜한 곡 아는 분 만났다고 지금 이렇게 소홀해지는 거예요 오디오쇼에? 아니 소홀해지는 게 아니라 아니요 진짜 아 진짜 안되겠네 그럼 이분께 전화 연결해볼까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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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우리가 미국에 있을 텐데 전화 갑니다 제일 만나줏 오! 오로라! 여보세요! 안녕! 안녕! 안뇽! 혹시 통화할 수 있어? 어 당연하지 우리가 지금 반말 보드 중이라 반말로 하는 건데 이해해 줘 그럼 혹시 자기소개 좀 해줄래? 나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에이틴이야 아 그래? 에이틴이야? 혹시 닉네임 없어? 닉네임? 별명? 나 별명 종석이라고 해 종석이? 종석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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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석아 우리 부를 이름이 필요했거든 그럼 출근 중이었어? 종석아? 아니 종석이 집이야 아 오늘 저번에 출근 안 된다고 했잖아 아 맞네 맞네 윤호야 왜 그래? 미안해 지금 뭐하고실 거야? 나 오늘부터 여행 가 어디로 가? 나? 그건 비밀이야 아 비밀이야? 아 그치? 혹시 우리 에이티즈 아 그 오케이 왜 혹시 우리 에이티즈 티저 뜬 거 봤어? 당연히 왔지 누가 제일 멋있 쩡 난 종오 우영이 방금 볼콕까지 했는데 너가 종호 얘기했어 종호야 너가 몇 마디 해줘 아 오케이 오케이 혹시..그러면 오늘은 뭐 할 계획이야? 아니 여행 간다고 했잖아 방금 내일 간다고 하지 않았었어? 오늘 여행 간다고 근데 어디랑 가는지는 비밀이래 누구랑 가는데? 혼자가? 친구랑 가 혹시 어딘지 말했으면 종호가 갈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건 안돼 근데 나 할말이 있어 그래 얘기해줘 근데 두가지가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는 종호가 형들한테 전할 때 반말하는거고 안돼 안돼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반말 모드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홍중아 그치?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한가지는 뭐야? 그리고 지금 이거 듣고 있는데 친구들이 있어 친구들이 자기에게 꼭 해달라고 이름을 불러달래 아 진짜 이름을? 이름 뭔데? 내가 그래서 우리 우리 돌멩이 뭉치 보덩이 에리 다 닉네임이 있구나 너희끼리 종석이에요 돌멩이 뭉치 에리 귀엽다 친구들이 얘기해달라 했거든 다들 우리 에이티즈 좋아해줘서 고맙고 그러면 친구들에게 우리가 바나나 우유 다 먹을 수 있게 개수 맞춰서 쓸게 몇 명이야? 몇 명이야? 돌멩이 뭉치 에리 어 내 친구들은 여덟 명이야 갑자기 많아진거 여유 분 챙겨놓는거 아니지? 아 그래 알았어 우리가 바나나 우유 여덟 명한테 줄게 여덟 명한테 쓸게 고마워 그러면 우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갈거니까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갈게 어딜 넘어가 등산하시게요? 같이 들어달라고 전화 끊으면 노래 한 곡 나올거야 그러면 같이 노래 들어주면 돼 알았어 고마워 조성아 고마워 안녕 안녕 에이티즈의 스콜러드 에이티즈의 스콜러드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오늘 모닝데이트 어땠어요? 종호씨부터 해주시겠어요? 아 저부터요? 이제 고유종호 짧게 한마디 고유종호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더더욱 좋은 시간을 보낼 나날 때만 남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화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방송 아니 오디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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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오디오쇼 하는게 오디오쇼 하는게 재밌어졌어요 재밌어진게 근데 딱한 말이에요 방송 맞아요? 아 그런가? 네 맞아요 여상이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산이는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반말로 전화하는게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통화하는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인호씨는요? 오늘 사연 읽으면서도 이제 데뷔 준비하는 친구 전화도 해보니까 뭔가 저희 데뷔 초창기가 좀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등겹길도 앞으로 많이 챙길테니까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도 바나나 우유 많이 나눠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통화했으면 좋겠네요 또 아침에 네 그리고 아쉽지만 우리 또 내일 또 만날 거잖아요 네 네 내일도 놀러와 주실거죠 자 그리고 오늘 들은 음악은 뮤직의 파이브 스클로드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 꾹 눌러서 플레이리스트를 꼭 확인해주세요 네 끝끝으로 이 노래 이 노래 뭐죠? Don't mess up my tempo 오예 I can't believe 네 4037님이 들으면 너무 신나서 발걸음이 빨라진다는 그 노래 엑소의 템포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안녕 I can't believe 기다려왔던 이런 느낌 나만 듣고 싶은 그녀는 저녁 접립 마리 드 안녕하세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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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녀녁 감사합니다.